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라이트 제품의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오픈데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이트 코리아 제품들이 행사할 때 구매를 하면 작게는 20%에서 50% 가까운 할인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사할 때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번 행사 때 이렇게 랜덤하게 이런 제품 이런 EDC 각은 후레시라든지 펜으로 된 후레시 이런 것들 랜덤하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행사 때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오라이트 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오딘 미니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캠핑용이나 산약 야간에 움직일 때 쓰는 일반 후레시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또 다르게 바로 우리가 전술 라이플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택티컬 프레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총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에어소프트 건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하나 에어소프트 건에 장착을 해서 한번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식 종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 케이스 그리고 오딘 미니 제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열어보면 이렇게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육각 렌치와 여분의 나사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를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엠락 레일 마운트를 제공을 하고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는 별매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살짝 바뀌었죠 그것 외에 이렇게 스티로폴 케이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어스위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케이블 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이트 코리아의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모든 제품의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기본 스펙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은 1250루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대의 출력이 1250루멘이고요 이 제품의 작동 방식은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모드를 동작을 시켰을 때는 1250루멘이고 로우 모드로 동작을 시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루맨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최대 지속시간은 로우 모드로 했을 때 최대 5시간 그리고 최대 조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이 모드로 했을 때 240m까지 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18500이라는 조금 생소한 2040mAh의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한 개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조금 인정이 안 된 저렴한 배터리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제품 쓰지 마시고 오라이트 정품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이 제대로 된 배터리를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낙하 테스트 1.5m에서 낙하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사가지고 낙하 일부로 낙하 테스트 한다고 던지실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 오딘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유튜브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던지고 테스트를 하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던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IPX8등급의 방수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트리더라도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게 아닌 물속에 빠트려도 방수가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엠락마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착 방식은 우리가 드라이버로 실제로 드라이버로 돌려서 방조우는 기계식 방식이고요 이렇게 옆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또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고 락을 시켜서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락이 아닌 피카트니 레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엠락 레일이 아닌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요즘 대세가 또 엠락이 요즘 많은 트렌드다 보니까 엠락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의 충전은 충전식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충전 케이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V 이상의 배터리 아답터를 통해서 이렇게 자석식으로 뒤쪽에 연결을 하면 딱 달라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1.5A 전류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바로 이 에어스위치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어스위치 바로 우리가 라이트 전술 라이트를 라이플 에어소프트 건에 장착을 해서 쓰기 위해서 당연히 에어스위치가 있는 게 좋겠죠 에어스위치에 연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자석식입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장착이 되고요 그렇지만 갖다 댄 다음에 이 레버를 딱딱 눌러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빠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고요 요것을 뽑을 때는 여기에 손을 잡고 딸깍 하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수풀이나 이런데 다른데 부딪히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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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충격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같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에게는 크게 뭐 이게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기능은 로우 모드와 하이 모드라고 했죠 로우 모드는 이 뒷부분의 스위치를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로우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하이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 로우 모드 지금 로우 모드 하이 모드 표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없을 때 이렇게 전기를 켜게 되면은 여기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서 진동 모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에어스위치를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눌러주면은 불이 켜지고요 누르면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꾹 누르면 켜지고 손을 놓으면 꺼지는 요런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한 번 장착을 하고 장착된 모습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매번 식상한 AR이 아닌 바로 AK를 가져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바로 GHK AK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세팅을 한다라고 요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요쪽에 M-Lock 스위치 M-Lock 스위치를 달아서 여기에 플래시를 장착을 했고 에어스위치는 요 위쪽으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요렇게 잡고 에어스위치를 누르면은 요렇게 켜지는 방식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에 장착을 하면 또 AR만의 맛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그 택티컬 AK 바로 좀 그 뭐라고 하지 그 근본 AK가 아닌 조금 이렇게 서양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AK 중에서 GHK AKS-74U 제품을 요런 식으로 튜닝해서 제가 아끼는 AK 라이플입니다 이 제품에 장착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상태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외에 나가서 플래시라이트의 대략적인 조사거리나 요런 것들을 한번 짧게 보고 와서 마무리 영상 멘트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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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라이트에 있는 오딘 미니라는 이 택티컬 전술 라이플용 택티컬 전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오픈데이라고 해서 오늘 10월 1일 8시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오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때 구매를 하시면 저렴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단에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저한테 판매 수익금의 일부의 소종의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펀딩 금액이 조금 리펀드 된다고 해요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들어와 봐야 말이죠 뭐 아주 소량의 금액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되니까 구입을 하실 분들은 이 하단에 설명란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리뷰와 동시에 같이 받은 이 EDC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고 케이스는 내려놓고 이런 라이트 같은 것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키체인에 걸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충전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 휴대폰 USB 타입의 휴대폰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이 되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주머니에 넣고도 살당이 편하고 그 뭐야 휴대폰 라이트가 아닌 이 라이트를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제품은 바로 오라이트 오딘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이렇게 오딘 미니들 리뷰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협찬해 주신 오라이트 코리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